쫀득쫀득할게요. 현지 형님, 스태프들한테 촬영장에서 스태프들한테 잘하는 걸로 소문이 자자해요. 네, 그렇진 않고. 스태프들이 내 이름을 알았는데 나도 스태프들 이름을 최소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내가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5,60명, 7,80명 되는 스태프들 다 이름 아세요? 베스란 배는 거의 다... 아무래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잖아. 맞아요. 아주 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돼요? 한 100명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대가 다 완성되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감사하다는 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스태프들한테 잘 해주시니까, 형님이. 나는 형님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작년에 대상 소년주 하는데 저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등골부터 소름이 쫘아악 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상을 받으면 매해 대상 게시판에 논란이 돼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누가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 그런데 그 논란을 싹 종식을 시켜버렸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소년주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됐다.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악플 없는 배우시잖아요.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 정말 저 지금 땡큐 나온다고 선배님이랑 기사가 났는데 선배님은 다 좋은 말. 나는 다 욕. 정말로요? 아니에요. 제가 저기 왜 있어요. 믿고 보는 건 믿고 보는 거고 실시간 검색은 보아 땡큐지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아니야. 중압관 갔지 말고 네. 괜찮아. 저는 그래서 덕분에 좋은 기운을 좀 받으려고요. 악플 없는. 차임표 씨 악플 없잖아. 네. 그런지 있어요? 응? 있어요. 연계 못 한다고. 뭐만 하면 못 한다고. 와 비 온다. 와 좋다. 이야. 눈치 있는데요. 그죠? 딱 이 정도만 왔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거 비가 엄청난 거네. 멋있죠? 멋있지 않으세요? 이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름에 비가 촥 내리는데 개울가에서 닭백숙을 보아랑 먹고 있는 거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MBC는 보아 씨 많이 봤죠? 너무 좋아했죠. TV에서 보고 제가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 보였거든요. TV에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귀엽고 귀엽죠. 아니 저는 아까 따위같은데 따위 보아 씨가 일본에서 활동해서 오리콘 차트 1위하고 이럴 때 이중 조환 해수 으로 Winner Is 보아 보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봐가지고 왜 저돈이 저한테는 안 오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사실 좀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왜 꼭 사람을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될까? 왜 꼭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 작고 여린 소녀인데 너무 아무 돈으로 이렇게 효과를 했어요? 소위 깊다니까요. 그만큼 임필씨가 보기에도 깊죠. 나는 사쪽으로 봐도 되게 깊어요. 근데 TV에서 봤을 때도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허당이에요. 평소에는 허당이어도 돼요. 평소에도 허당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참 김연아 선수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셨을 때 오 마이 굿네스. 이것은 글메달. 이것은 최고의 올림픽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러시면서 울먹하시는 그걸 보면서 코론에이션이 완료되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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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